나는 별을 보고 있어 이 수많은 사진과 사람들 앨범을 듣는 중 나 지금 my guy 있었다면 뭔가 잘할 수 있었다는 느낌 받은 이 걸기기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시점이 오늘 됐으면 좋겠어 안그럼 또 일주일 뒤 늦게 기구리고 또 핑계 또는 과거에 날 탑하며 쟤런 낭비 제대로 됐네 영향 발휘 못할까봐 존하고 존이 돼 존하고 존이 돼 근데 예전에도 나는 이랬지 근데 예전에도 나는 이랬지 물론 이건 패티콘 백포 이 감정 영원히 못 가 영원이란 것은 없어 1초 전에 내가 1초 뒤에 내가 된 것처럼 이미 다른 사람들 뵌 것처럼 예전에도 나는 그랬지만 지금 나를 잘 찾고 있고 현재 신중하는 중 이 세상에 중심이 계속 내가 두 때려고 하는 중 난 여기 혼자 있어 결국 너 조용한데 있어 겨우 혼자 품 잡고 있어 내일이 어떻게 될지 진짜 너무 뻔했어 혼자 팜에 맘이 돈이 없어 그냥 두 잡이나 될까 생각 중이다가 누구한테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 예전부터 친했던 사람의 시기를 친구가 중요하나 보다 근데 왠지 슬픈 해리 친구 하나 없이 혼자 이루었던 내 심장 이게 좀 기억들을 기억하나 보내 기억고 해니고 기억도 안 하고 가 아니라 좀 나는 괴롭혔지만 가볍게 들여넘기고 내게 하루하루가 다가오는 걸 기적이라 생각하고 살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세상 소중한 기적이고 정말 기적이고 아직 세상 포기하기 전이고 지금 오는 하가 진행되기 전 나는 별을 보고 있어 이 수많은 사진과 사람들 앨범을 듣는 중 나 지금 my guy 있었다면 뭔가 잘할 수 있었다는 느낌 받은 이 걸 기기를 더 열심히 하게 되네 시점이 오늘 됐으면 좋겠어 안 그럼 또 일주일 뒤 이 후에 깨끗기 부리고 또 핑계 떠는 과거에 날 탓하며 제로 낭비 제대로 되네 영향 발휘 못할까봐 존나 걱정이 돼 존나 걱정이 돼